자 3대3 공방패플 가보겠습니다 같은편 투테란 원 원저그 오케이 어 조합은 토스가 없긴 하지만 어 뭐야 입고 막을 생각인가 입고 해처리인데요 이거는 설마 정찰? 드론 서치를 간다구요? 뭐죠 이거는? 해처리 러쉬인가 설마?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오오 해처리 러쉬 괜찮지 그게 아닌가 뭐야 그냥 정찰이었어? 아니 드론 정찰은 난 또 처음보네 원래 보통은 저그가 저렇게 드론 서치를 빨리 가진 않거든요 드론 서치를 하시네 네 입구 투베럭으로 좀 틀어막으셨네요 근데 여기는 다 들어가요 이쪽으로 진로도 들어가고 마린도 들어가고 저글링은 당연히 들어가고 웬만한거 다 들어갑니다 9시 9시 테란 네 붉은색 테란 그래 스타 소리 좀 제가 키웠거든요 스타 소리 좀 키웠는데 소리 어떻게 들리시는지 혹시 댓글로 좀 남겨주세요 게임 소리가 잘 안들린다고 하셔가지고 몇몇분이 한 두분 정도가 게임 소리 잘 안들린다고 하시더라구요 어 근데 게임 소리 너무 높이면은 제가 너무 크게 들려가지고 제 스피커를 줄일 순 없어요 근데 스피커를 줄여버리면은 제 목소리가 또 안들려가지고 저한테 되게 크게 들리거든요 게임 소리가 조금 올렸으니까 게임 소리가 전보다는 좀 더 잘 들리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상대가 투테란 상대도 투테란이야? 히테란 원토스 정차를 갈 필요가 없겠네요 저그님이 일단 서치를 다 해주셨어 반가워요 선물 좋네 질라단마리 선물 땡큐요 저그님이 뭔가 되게 시야를 넓게 넓게 퍼뜨려주시는데 오케이 오케이 입고 벙커 하나 해야되겠다 아니 본진벙커도 괜찮고 나한테 올 확률도 있고 아니면은 셋이 쪽으로 갈 수도 있구요 저거 반가워요 난 배부러 벙커 안전하게 하나 지어놔야돼 한개 아니고 한 두개정도 지어놔야될거에요 아마 진짜 안전하게 하려면 오케이 세시로 가네 도와주러 가네 바로 날립니다 사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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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성공해야 돼 안가 오라고 해도 안갈거야 하사씨는 가야지 하사씨님 빠른 레이어야? 럴커 아니 도와줘야 될거 아니야 이거 뭘 버리라고 저그를 럴커 나올텐데 도와줄 수 있어 도와줘 럴커 럴커 개발 됐으려나? 럴커 사실 끝냈네 오 좋아좋아 엠베도 하나 올리자 나이스 5시님 럴커 나오려면 시간 좀 걸릴거 같은데 일단 안에 들어가 있어 자 센터로 모일게요 에다 펑커 지어줄게 가자 가자 알록달록 색깔 이쁘네요 마린 메딕 예스 들어가 들어가 좋아좋아 나이스샷 빼빼빼 누구야 토스만 남은거야 온니 고스트나 할까 소스님 안나가시면은 입구 뚫을 수 있으려나 입구 뚫을 수 있으려나 아니아니 너네 여기있어 털렛이나 진짜 여기다 상대 빌드나 봐야되겠다 어 견제다 리버 견제 리버야 리버 리버야 리버 으로 숨은 리버 레벨 팩토리 뛰어 다시 돌아갔네 계속 리버 포탄드라 마린매드로 힘들수도 있어요 벙커도 좀 짓고 해야되겠다 돈이 없다 근데 반대도 지어놓자 edy 구속 두 벨 Це 두 벨 두 벨 당신 바로 Thous 벨 두 벨 나는 나이스 샷 퍼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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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땡큐요 선물 고마워요 잘 받았어요 팩토리 유닛 안 씁니다 안 쓸 거예요 하나 둘 셋 나머지 두 개 나이스 샷 나이스 샷 나이스 샷 억글 사주고 털에 더 지어주고요 고스트를 더 뽑아야 돼요 나는 뽑는다 고스트를 클로킹 락다운 개발도 해야돼 락다운 개발도 하고 이제 이거 마린 필요 없겠지 버릴게요 마린이지 버릴게요 마린이지 나이스 샷 와 리버 폭탄 달아 또 준비하고 있어 개무섭네 저거 한 방 또 올 것 같은데 마지막 막타 한 방 올 것 같긴 한데 스캔 뿌려봐야 되겠다 니콜리어도 쏘고 싶긴 한데 그전이 끝날 것 같아요 난 만화는 없네 기다려 탱크 뽑아야 되는데 우리 편이 뽑고 있네 드랍씨 폭탄 달아주시면 한번 갈 생각이신 것 같은데 잠깐만요 아 잠시만요 락다운이다 나갔다 수고하셨습니다